오늘은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은연을 나누겠습니다. 참 오늘은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사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려다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넓은 곳에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설교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참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넓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록 하시는가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높이 뛰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영양과에 속하는 임팔라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케냐에 가면은 그 뭡니까? 그 동물 사파리들이 많이 있죠. 거기가 아마 틀림없이 그 동물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은 영양과인데 뿔이 달리고 마치 꼭 사슴처럼 생겼지만 조금 다른 과예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높은 관목을 3미터 4미터까지도 높이 뛰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뛰면은 그 넓이가 한 9미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멀리 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이 뛰고 넓이 뛰는 이러한 임팔라가 동물원에 들어오면은 전혀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높지 않기 때문에 또 높지 않기 때문에 뛰고 싶어도 못 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팔라가 얼마나 참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은 그 넓은 곳에서 좀 뛰고 다녀야 되는데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들도 좁은 곳에서 참 혼란 속에서 곤란한 가운데서 고통 중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평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협소한 가운데 있다면 사람이 폐쇄 공포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좁은 곳에 사람들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기절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황장애 관련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러한 폐쇄 공포. 비행기 탈 때 아이고 내가 내리지 못하네. 그 좁은 비행기 속에서 아이고 앞으로 10시간 이상 날아가야 되니. 그러한 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공포와 불안, 사실 협심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장질환이 있죠.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경색이 걸리고 자칫 잘못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라틴어로 앙기나 팩토리스라고 해요. 그것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좁아졌다. 그래서 협심증이에요. 그런데 그 앙기나라고 하는 좁아졌다는 그 말에서 나오는 독일말이 앙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앙스트. 그건 불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안이란 말 속에는 협소하다, 답답하다, 좁다 이런 단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억누르고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불안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넓은 곳에 숨을 쉴만한 곳에 그래서 이 폐쇄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넓은 곳에 산책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좀 이렇게 확 풀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금방 좋아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의 증후군들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18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이 있어요.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차를 타고 하다가 혹시 저 기사님이 잘못 운전해서 사고를 내면 어떡하지? 이러한 쓸데없는 그러한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나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이러한 고통에서 불안에서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하신다. 여러분, 그 넓은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바로 목자가 있는 곳이에요. 푸른 초장에 우리를 뉘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꼴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스트레스에 늘려있고 협소하고 불안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야. 넓은 목초지로 너를 인도할. 그곳은 안전한 곳이야.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희를 보호하는 곳이야. 지팡이는 뭡니까? 이렇게 목에 있는 지팡이 있죠? 그건 잘못된 길을 갈 때 목에 목을 끌어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막대기는 약 40cm 정도 되는 크기의 막대기인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용도예요? 사자나 늑대가 가까이 오게 되면 그것을 던져서 말이야. 그것은 양들을 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양들을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을 해치는 악한 무리들 늑대의 무리들 사자의 무리들을 범접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초지 넓은 곳에 푸른 초장에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10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생명의 꼴을 얻는 곳 또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 그것은 그야말로 영육간의 양식이 보장돼 있는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라 이겁니다.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우리 주님의 목장지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불안에서 해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높은 곳은 우리로 하여금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열한지상 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니 넓은 마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좋은 소견, 옹졸한 마음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불안합니까? 용납이 없어요. 조금만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금방 그냥 비난이 튀어나오고 욕짓거리가 나오고 뭐 살벌한 거 아니에요 사회가 왜 우리나라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게 됐는가 왜 이렇게 참 싸움이 난무하고 서로 비방과 욕짓거리가 난무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인가 이 문제의 딱 그 핵심은 뭐냐 좁은 마음이야 사람들이 좁아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해심이 많고 관용이 많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진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시의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서로도 없고 서로 어려울 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전쟁이라도 그냥 주먹밥을 하다가 아주머니들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피난민들을 서로 나눠가지고 어려울 때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꼭 생활이 편안해서 가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용이 있는 아량이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나라는 금방 화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넓게 생각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다면 이와 같은 정쟁의 소동 소용돌이 속에서 칼팡질팡하니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첫째 조건이 넓은 마음 아량이 있는 마음 아량이 있는 마음 예심이 많은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리더십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넓은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평화롭게 된다 이거.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덮어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넓은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 시편 31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였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그 말은 원수의 수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수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헐 쫓겨다니고 질투와 핍박과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늘 요호하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표알바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요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늘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넓은 곳은 바로 요호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서도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을 펴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누가 보면 4장 18절에 기록이 돼 있다. 뭐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게 오셨다니까요.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신현의 해예요.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신현의 해. 그때는 토지도 다 이제는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나팔을 그 뿌하고 제사당이 나팔을 불 때 희년의 해가 선포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노예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토지도 자유함을 잇게 되는 거예요. 원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은혜의 해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보내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눌림과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 이거예요. 바로 눌림에서 자유케 돼요. 악습에서 자유케 돼요. 질병에서 자유케 돼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케 돼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이 된다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것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압재와 사단의 멍해에서 자유케 하시는 귀신의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선포되는 이때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8편은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데 그 넓은 곳에 세우기 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거. 협소한 길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베르누이의 유체학적인 이러한 역학적인 법칙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도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것은 그 육체의 역학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그 비행기의 날개가 이렇게 되고 밑에는 평평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똑같이 공기를 받으면 위에 있는 공기는 속도가 빨라요. 길이가 넓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공기는 그냥 직선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지나가는 곳에는 공기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지나가는 곳에는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유체학적인 법칙이야. 그걸 뭘 얘기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니까. 수압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공기도 높은 곳에서 낮은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물리적인 법칙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라. 어디를 가든지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왜 말씀하실까요? 그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진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종기의 압잡이에요. 교만한 자는 폐망의 선봉이라. 교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낮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물리학적인 법칙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낮아짐을 항상 선택하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인간으로 낮아졌잖아요. 그것도 말구이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여러분, 여러분이 강아지로 태어난다고 합시다.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춤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하늘 높이까지 올려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왜냐?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은 항상 자유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잘 통과가 되면 그 혈액 속에 있는 산소가 각 세포의 해모글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산소가 운반이 되면 그 산소를 받아들이는 세포들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소가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 부패가 있고 썩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균이라는 것 암이라는 것 이것은 산소를 싫어한다니까요. 항상 이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은 부패한다는 것은 산소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 악취가 나는 게 왜 악취가 납니까? 그 혐기성 세균 때문에 그것이 번식을 하게 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부패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그것은 영적인 산소가 부는 곳에는 항상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경애하는 너희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바란다고 그랬어요. 또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낮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을 통해서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또한 문제는 넓은 곳에 있다가 보면 사람이 또 높아지기가 쉬운 거예요. 또 방심하기가 쉬운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모습에서 이게 조금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쉽다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바람이 사라지고 무풍지대가 되고 많은 거예요. 무풍지대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부는 곳 낮은 곳으로 하나님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생명과 건강도 저희들 것이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넓은 목초지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일 도와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평안과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삶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곳에 여러분 창호주에 말해요. 옛날에 보면 창호주에 구멍을 뚫으면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 좁은 곳에는 말해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온 거예요. 속력이 빨라. 그러면 압력이 낮아진다니까 낮은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 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낫게 됐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다윗의 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란 말이야 이렇게 입을 틀어 막았지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선 예수여 다윗의 자선은 메시아란 말 아닙니까? 예수 크리스도가 구세주란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메시아란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료하는 광선이 임했다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거예요. 단번에 해결이 됐다니까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낮아진 곳에 좁은 곳을 통과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넓은 곳에 간다는 것은 바로 그 넓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은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풍은하 풍은하라는 말은 뭡니까? 좋은 때와 기회를 타서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풍은하 바람을 잘 타는 거야. 가까운 일본에서 유명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인 사카모토 료마인가요? 그러한 료마전이 한때 일본에서 큰 유행이 된다. 저도 TV에 보니까 일본 대화 드라마로 방영이 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불과 31세의 자학에게 손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 사람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도전이나 이순신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인물이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일본이 선진 국가로 이렇게 넘어서는 그 단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화친하고 막부 정권에 대항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쥐합해서 자기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일본이 4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보고 풍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봐서는 물론 이러한 이순신 장군 말할 것 없죠. 정도전 같은 위대한 위인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 했던 분. 저는 항상 존경한 인물 중에 밥 피어슨 목사님 이라고 하는 월드비전 의 장시자.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분은 전 일생을 우리 한국 동란대 그 비참한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그거 헌신 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불성한 고아들에게 그 밥을 먹여주고 그 고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병원도 지어주고 하는 이러한 구제사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큰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부흥사로서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야.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그 광화문 그쪽에서 큰 집회를 열어서 매일 수백명이 예수를 믿고 결신해서 나오거나 하루에 만오천명 이상들이 매일 쏟아져 내려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바피어슨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인도하고 미국에 돌아가서는 이 바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나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바피어슨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고 또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구제사업을 한 사람이야. 근데 그분은 항상 그 마음속에 항상 피어슨 그 글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피어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통하다 찌르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것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 맨 첫 장에 거기다 큰 글씨로 써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으로 나도 아프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애통해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 이거예요. 헌신했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월드 비전은 지금 1억 명을 매년 구호하는 그러한 엄청난 단체로 성장했다니까 매년 300만 명을 먹여주는 음식을 먹여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 세계적인 사역으로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기도 제목에는 늘 말하고 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부서서 내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주소서 이러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순정하고 나아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는 일생동안을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역한이라고 1년이면 거의 겨우 한두 달 그래서 그 큰 딸이 말해요 아버지 이제 좀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딸아 미안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야 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딸이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야 그리고 나서 그 부인도 결국은 남편을 이혼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국 미국에 돌아갔을 때 그 아내가 돌아왔고 큰 딸은 아버지와 함께 기도할 때 딸아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한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곳이라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요 천국에 임재하는 곳이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곳이요 병약한 자가 늘린 자가 자육해되는 곳이요 그야말로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고통 중에 부르짖어 여러분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우와께 부르짖었더니 여우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묵상 기도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응답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라는 게 어떤 기도입니까 소리를 내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성대를 떨리게 해서 성대를 떨리게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폐 바람을 가득 채우고 그 폐를 호흡을 하면서 호기 호기를 내뿜으면서 성대를 떨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 나팔의 밴드가 떨려서 소리가 나는 나팔 관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나팔 삼아서 기도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통성 기도야 통성 기도라는 건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도 통성 기도라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통성 기도를 했어요 희한하게도 우리 민족이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말로는 잃어버린 단지파가 동방으로 넘어와서 우리 당군 이 되었다 이런 선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을 닮는 종교성이 강한 그래서 동방의 마지막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자주 그런 말이 있어요 10편 107편 19절에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인데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우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모여야 된다고요 고쳐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단 한가지예요 사람에게 신원하지마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분명히 나와있다고 해요 여우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10편 118편 8절에 나와있잖아요 여우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곳에 그야말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푸른 초장에 꼴을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저 기도할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지저 기도하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시라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나팔처럼 소리를 불러서 나팔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지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배타지게 되면은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엮시고 소출이 나고 싹이 나고 파종하게 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리라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말씀을 보내주신다니까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마귀의 눌림과 학색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번 나가면 그대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가면 반드시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향통케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항상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압력을 좀 낮추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스스로를 교만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바람이 들어오게 된다니까 성령의 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이라니까 그것이 바로 응답의 역사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장과 일터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곳에 세우시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은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하는 다시 오실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러 침례를 베풀라 가신 그의가 그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께서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누구에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는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줄을 알라 하였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크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나는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바로 그분은 뭐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침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재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풍성한 영육간의 양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마귀의 눌림에서 자육해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지하신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보내시고 세워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안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좁은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인생의 고통 중에 대인관계에서 문제 가정에서의 여러가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이런 것으로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좁은 곳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 아니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지져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다니까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넓은 곳에 우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시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신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넓은 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놓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초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모른 채 지옥불로 떨어져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의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